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나에게 맞는 디스플레이를 최적화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모니터들이 점점 커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해상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눈도 많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나는 또 큰 걸 좋아하고 나는 또 작은 사이즈를 좋아하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모니터를 최적화 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텐데요 일단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작 버튼 누르시구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겠죠 여기서 시스템을 눌러줘요 시스템을 누르시고 여기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 이 글씨가 작아서 잘 못 보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나이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게 모니터가 고해상도가 될수록 글씨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럴 때는 여기 텍스트 및 기타 항목에 크기 변경 가셔가지고요 이거를 키우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 모니터 상태에서는 125%가 권장 사이즈에요 자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커지죠 그리고 익스플로러나 이런거를 켰을 때도 화면에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 다음 원래 상태로 갔을 때는 이렇게 옮겨 놓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원래 상태 100%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보는 창의 사이즈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율 및 레이아웃에서 텍스트 앱 기타 항목 크기 변경이 되겠어요 일단 권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권장 125% 아래 보면 고급 배율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은 이게 125%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뭐 여러분이 맞는 내 눈에는 이게 낫다 요게 낫다 그걸로 이제 바꿔주셔야 되겠죠 저는 지금 이게 권장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권장이 뜨긴 뜰 거예요 안 뜨시는 분은 알아서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기 눈에 맞는 최선의 상태로 자 그 다음에 고급 배율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지정 배율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갔던 여기는요 100, 125, 50 자 중간 단위가 없죠 딱딱딱 정해져 있는 반면에 여기 고급 배율 설정에 가시게 되면 여기서는 110, 105 이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125는 약간 큰 것 같고 한 115 정도면 딱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고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지정 배율로 조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율을 키우거나 기본 배율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만든 지정 배율로 하게 될 때는 이런 글씨라든지 아이콘 이런 앱들이 약간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뿌옇게 그럴 때는 여기 켬 버튼을 켜주는 겁니다 지정 배율로 비율을 조절했을 때는 로그아웃 될 때까지는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들어오셔야지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약간 흐릿흐릿하게 보이면 여기서 켜물라서 앱을 좀 수정해야 되겠어요 흐릿하게 표시 안되도록 켜주면 아무래도 깨끗하게 보여요 이게 끄면 약간 뿌옇게 보이는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켜서 깨끗하게 보이게 일단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전화면으로 돌아가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쭉 내려가시다 보면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이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내 모니터의 종류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어디 연결되어 있고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비틈은 뭐며 이런 식으로 전부 기본 정보들을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에 보면 디스플레이 원의 어댑터 속성 표시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 어댑터, 디스플레이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색관리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 색관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색관리 창이 떠요 이 색관리 창에서 옆으로 가시다 보면 고급이라고 있죠 탭에 이 고급 탭을 또 한 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보면 디스플레이 보정이라고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보정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물론 이걸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해주면 훨씬 나아져요 눈도 덜 피곤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주도록 하세요 디스플레이 보정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보정 창이 뜨게 돼요 색보정 창이 뜨면 디스플레이 색보정을 통해 색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시작하려면 창을 보정할 디스플레이를 옮기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모니터를 두 개나 세 개 쓰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해당 모니터로 이걸 들고 움직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그 모니터가 보정이 되는 거예요 뭐 따로따로 선택해 줄 필요가 없이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죠 다음 누릅니다 제가 지금 전체 화면으로 놓지 않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분 화면만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감마 조정할 때는 적당한 감마로 표시된 비슷하게 보이도록 조정 이게 적당한 감마 값이고 그 다음에 너무 높고 너무 낮습니다 최대한 이거하고 비슷한 걸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여기서 가운데 있는 점 있죠 원의 가운데 있는 점 이게 최대한 안 보이도록 여기 있는 슬라이드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이 잘 보이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최대한 조절을 해서 점이 최대한 안 보이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면 안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눈을 계속 여기 보고 있으면 잘 구분이 안 가니까 눈을 딴 데로 한번 돌렸다가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좀 더 보시기가 낫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랬으면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된 거죠 확인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의 밝기 대비 컨트롤 차려는 다음을 누르세요 하죠 네 그러면 밝기 대비는 뭐 필요 없으면 건너뛰고요 아니면 이제 다음 누르시면 자 여기 디스플레이가 나온다고 그러죠 적당한 밝기 너무 어둡고 너무 밝죠 이거는 아예 뭉개졌고 이거는 허옇잖아요 적당한 밝기를 찾아주는 겁니다 다음 누릅니다 자 그래서 셔츠와 겉옷이 구분되고 X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밝기를 낮추라고 그러네요 네 그건 뭐예요 내 디스플레이에 밝기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 밝기를 낮추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여러분 모니터에 보면 밝기 조정 버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니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최대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그 다음에 대비예요 대비가 부족 적당한 대비 과도죠 자 다음 누릅니다 자 디스플레이에 보면 대비 컨트롤이 있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모니터에 또 대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컨트라스트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대비라고 나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셔츠 주름과 단추가 나타내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비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와 여기가 확연히 구분되게끔 그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색 밸런스 조절이 나오네요 중성 회색 시도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누릅니다 빨강 녹색 파랑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회색 막대에서 색조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 컬러가 끼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약간 붉은빛이 돈다 하면 이 붉은빛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녹색빛이 돈다 그러면 녹색빛을 좀 빼고요 파란빛이 돈다 그럼 파란빛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모니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모니터에 맞는 걸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요 이전 결과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전 보정 현재 보정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해서 마침 해주시면 클리어 타입 텍스트 튜너라고 나오죠 화면에 포시되는 텍스트를 읽기 쉽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쓰시는 게 좋아요 요새는 이 모니터가 아주 고대비고 고화질이기 때문에 글씨 때문에 잘 안 보이고 눈이 많이 피곤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절하면 훨씬 쉬워져요 자 윈도우에서 기본 해상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설정되어 있다고 나오죠? 다음 가장 깔끔해 보이는 샘플 텍스트를 클릭하라고 하죠 지금 보시면 요거 요거 여러분이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깔끔해 보이는지 여기 좀 나은 것 같아요 선택 쭉 보시고 가장 깔끔한 걸로 골라주시는 거죠 저는 요게 제일 깔끔한 것 같으네요 그 다음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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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을까요 이 한글만 보지 마시고요 영문도 잘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깨끗해 보이는 샘플 또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이걸 글씨가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주위에 이렇게 뿌옇게 이런 것들이 참을 안 보이면서 깔끔한 걸로 찾으셔야죠 자 마쳤네요 요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모니터가 여러분 눈에 최적화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밝기하고 최적의 상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모니터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